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성우 하이텍인데요 다시 돌아온 필승 종목인 만큼 전문가님께서 그만큼 더 탄탄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죠 필승 종목 오늘 성우 하이텍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대 잠시만 내려두시고요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 우리 매수 타점 보이시죠 매수 타점 이후에 주르륵 그런데 이런 부분들 불안하실 겁니다 아 여기 이만큼 상승 상한가 나왔는데 오늘 정말 변동성 이렇게 보이네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안고 가면서도 이런 상승률 보인다 이런 수익률 보인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나요 이제 다시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섰다 왜? 여기 이만큼 조종하다가 이만큼 조종을 다 이겨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런 힘은 역시나 거래량이다 이런 부분들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있을 때 거래량이 유통수직수 이상 터지면 그것은 매도사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것과 아 여기 지금 여기가 역사상 신고가인가요 지금 역사상 신고가가 아니라 이 앞에 매물을 다 잡아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십자 도지형이 나오면서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거래량이 유통수직수 이상 넘어서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숙제로 제가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룬이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 드린 라공기법에서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공기법의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 얘기 드리면서 세 가지 계속 강조하는 것들 있죠 첫 번째 거래량이 유통수직수 이상 터졌는가 그리고 나서 위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 주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매수 주체가 완전히 빠져나갔는가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표로 삼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산업이 완전히 꼬꾸라졌는가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는 이 기업 룬이 자체의 문제가 생겼는가 회사 자체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전부 다 불타 없어졌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뭐 이런 내용 중에서는 정책상 아예 배제되는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역사상 신고가는 끝까지 끌고 간다 끝까지 끌고 간다 이 세 가지 꼭 확인하면서 보유하시면 충분히 마음 가라앉이고 안정된 마음에서 보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룬잇! 이런 상승 계속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디엑스 필승 종목으로 이날 이렇게 나왔지요 전날 필승 종목으로 제가 방송 드리고 다음날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이런 상승 보여줍니다 포스코디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한 후에 언제 매도해야 되는가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디엑스도 지금 보시면서 아 나도 포스코디엑스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사고 싶은데 이런 지금 생각 가지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고요 지금 이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매수 타점 이렇게 잡아 드렸으니 여기를 보고 아 라곤됐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 그런데 매도 시점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 매도 시점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지금 노란 떡방 오셔서 아 김광진 전문가의 라곤 기법 자료 받아보고 싶다 신청서 작성하시면요 누구한테나 기초 자료 다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포스코디엑스도 아 지금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보이면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곤 기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 어느 정도 가면 비중 줄이고 매도 타이밍이 되는구나 라곤 기법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차트가 짧게 나와 있지만 앞에 산을 먼저 보자 그리고 브라보 구간 찰리 구간 델타 구간까지 여기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지금 18.79% 이거 갖고 만족하시겠어요? 더 갈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매매할 수 있는 내용들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WCP 역시 제가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매수 타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매수 타점 이후에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6월 20일 필승 종목으로 얘기 드린 이후에 14.5%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물론 이 부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도 매도 시점 역시나 라곤 기법 보시면 됩니다 라곤 기법 제가 만들 때도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마디로 정말 배배 꼬아나서 그런 어려운 기법이 아니라 누구나 조금만 공부해보고 하면 기초 과정은 금방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정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창제하실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라곤 기법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린 백성을 어엿비냐고 정말 이렇게 만든 라곤 기법이니까요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정말 많이 불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좀 크게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얘기 드리면 오늘 이렇게 올선 잠깐 꺾고 내려왔을 때도 먼저 보셔야 될 거 뭐죠? 뭐죠? 거래량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거래량 보셔야 돼요 왜? 역사상 신고가 지금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량이 빵 이렇게 터지지 않는 한 계속 끌고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죠? 이수페타시스 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보고 어떤 종목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미국에서 보는 거죠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꼬꾸라진다 엔비디아가 완전 바닥친다 이런 이수페타시스도 팔아야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수페타시스 경영자가 횡령을 했다 아니면 회사가 난리가 났다 아니면 정부에서 이수페타시스 너 앞으로 장사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세 번째 나올 일이 없겠죠 이 하나 둘 세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이건 역시 라공기법의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이라는 챕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만 쓱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수페타시스 174.21% 상승했고 지금 이런 조정 보였지만 아직 매도할 타이밍은 오늘 아니었다 그럼 언제 매도한다? 얘기 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 성우하이텍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이미 필승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필승 전략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앞에 넘어가서요 배터리 케이스나 배터리 모듈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 당연히 전기차 시대가 다가옵니다 전기차 시대입니다 이제는 제가 얘기 드렸던 전기차 침투율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성우하이텍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기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기자 포인트 첫 번째 이익 볼 텐데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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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죠? 매출 우상향 영업이익 우상향 단기 수익이익 우상향 제가 돈 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얘기 드렸잖아요 우주항공 산업은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 버는 회사 있죠 그런데 어떤 게 진짜 돈을 버는 거냐 이렇게 매출이 계속 증가 늘어나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제가 돈을 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제가 돈을 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을 버는 거지만요 자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가서 그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이기자 포인트의 두 번째 기대감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차그룹 2025년에 전기차 플랫폼 EGMP 자 현대모비스에서 생산하는 EGMP 그래서 EM 이런 것과 ES로 교체할 계획에 있다 이런 내용들 당연히 성화이택과 함께 가겠죠 왜? 두 번째 자 지금 자동차 수출 잘 되죠 자동차 수출 왜 잘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감 뭐가 있느냐 제가 신전차군단이라고 얘기 드릴 때도 과거에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반도체가 과거 구전차군단이었다면 신전차군단은 전기전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EU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내용들 전기전자 이런 게 전이고요 차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충전소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 제가 포함해서 이제는 신전차군단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존에 자동차 하는데 배터리 케이스 사업까지 신출해서 전기차로 들어간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좋나요 중국하고 연관된 그런 종목보다는 당연히 미국과 연관된 종목들이 지금 주가 상승률이 훨씬 좋다는 거 우리 이 기자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공장에 돈만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성우하이텍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성우하이텍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우하이텍 이 기자 포인트의 세 번째 자리 보실 텐데요 이런 상승 나왔다 그리고 이후 조종 나왔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라공기법 이용해서 상승 위에 압산에 알파 구간의 선 위에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그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이런 여기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쭉 그어봤더니 여기까지 왔다 너무 길었네요 한마디로 제가 또 카메라를 등지면 안 되는데 제가 카메라를 등지면서까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 드리지만 이런 상승 추세선에 지금 어제 터치했다 그리고 오늘 터치하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억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부분까지 매도 시점 잡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이미 다 라공기법 공부하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TV 보고 계시는 우리 이 기자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고 아 그냥 대충 여기까지 갈려나? 아니면 여기에서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공기법 공부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매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지만 노란톡방 오셔서 라공기법 자료 받아보시고 성화 혜택으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